준슐랭 가이드 이번 주 조사 과제는 유일무이 핫플입니다. 너랑 주성이가 되게 재밌다. 그날 치수워. 너무 추워. 아, 여기가 치수워. 너무 추워. 눈도 분위기가 너무 좋네. 처음 보고 보는 맛인데? 들어가니까 북미, 서양을 섞은 느낌인데 A부터 Z까지 다 신기하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조합의 맛이었다. 나래야, 너무 맛있다. 이야, 미쳤다. 나 미쳤어? 그냥 아드레날린이 그 자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